마운틴, 산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의 한국 친구 루비입니다. 이번 비디오의 주제는 산입니다. 화면을 보면서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Then let's get started. 산 산 mountain 산 산 봉우리 산 봉우리 산 봉우리 산 봉우리 능선 능선 reach 능선 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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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킹 등산 등산 엉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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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언덕 나무 나무 tree 나무 나뭇가지 나뭇가지 branch twig 나뭇가지 잎 잎 leaf 잎 소 forest forest 숲 덤불 thicket 덤불 동굴 cave ov 동굴 돌멩이 stones 바위 바위 암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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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반 암벽 등반 rock climbing 암벽 등반 절벽 낭떠러지 절벽 낭떠러지 cliff 절벽 낭떠러지 계곡 계곡 valley 계곡 폭포 폭포 waterfall 폭포 쉐 automobile 일정 southeast atever amazon 참 잘 pane 김 sip bail Who la cost BE w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